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순돌이 아빠 그런 하나의 단독주택 안에 여러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 다가구주택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지붕세가족 같은 그런 형태가 19세기에 진짜 많았어요 19세기에 굉장히 흔한 모습인데 그게 서민가족부터 상류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방 또는 아예 전체 층을 임대해서 이렇게 같이 임대하고 임차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도시에 사는 인구의 절반이 멀타이 제너레이션이라고 다세대주택에 살았거든요 여기에는 흑인도 있고 아이리쉬도 있고 이민 온 사람들 다 이렇게 뒤섞여서 살았어요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저 집에 저렇게 많이 살았어요? 저렇게 이 집에 이렇게 많이 살았대요 이 집만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193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생기고 콘도 형태 생기고 하면서 이런 한지부 세가족 같은 형태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다세대 가족을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붐메이트라고 해요 붐메이트 붐 메이트 메이트는 룸메이트인데 앞에 붐은 뭐예요? 왜 붐일까요? 한번 유추해보실 수 있겠어요? 붐메이트? 붐메이트 B-O-O-M 붐이 무슨 유행 붐 이걸 붐이라고 하잖아요 붐메이트 모르겠습니다 전혀 주로 이 베이비봄 세대들이 주로 그렇게 하우스 쉐어링으로 같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거예요 왜? 거기 거기는 나름 연세도 좀 있고 돈도 많이 모았고 하지 않았나요? 베이비봄 세대라고 하면 1946년부터 한 1968년? 뭐 이때 64년 이럴 때까지 태어난 그 미국의 베이비봄 세대인데 이게 인구로 따지면 한 7600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제외해도 오늘날 미국 인구 비중 가운데 한 21%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네 화면 보여주세요 이 붐메이트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붐메이트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붐메이트들이 함께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택 부족 주택 경색 좀 완화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매출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왜 붐메이트냐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고양이랑 같이 사는 거죠? 아니 고양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고양이 고양이 저기 고양이 그 사별이나 이혼을 한 이제 싱글이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46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거의 한 70대 혼자 사는 저런 베이비부머 세대들 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들 너무 커 너무 커 혼자 살기에는 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표 보시면 이거는 2017년 기준이긴 한데 100대 대도시 지역에 있는 베이비부머 가구의 빈방 개수 이거 100대 도시 이거 다 합치면 360만 개래요 방이 근데 그런 큰 집 팔고 이사 가시면 되지 않아요? 작은 집으로?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왜 그런 생각 저도 안 했겠어요 그 얘기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원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고장나면 또 직접 고쳐야 되죠 빈방들 어떡해요 빈방들 먼지만 켜켜이 쌓아놓을 수는 없죠 좀 관리도 해줘야 되죠 여러모로 유지 비용 많이 들고 손도 진짜 많이 가요 근데 그런 게 은퇴한 세대들한테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혹시 같이 살 사람 하고 이제 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내가 도저히 이거 핸들링이 불가하다 이 집을 처분을 하고 나도 새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을 팔고 그럼 주택이 아닌 조금 더 간편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까지 콘도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도심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는 다 주택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주택을 살려고 지금 집을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에 작은 집 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큰 집 큰 집 큰 집 큰 집 그러니까 어디 단독 주택 모여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집이 다 똑같더라 집이 똑같고 다 큰 집이지 평수도 비슷하고 마당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통으로 어디 팔거나 주고 세를 주거나 하고 그냥 모여 산다 큰 집에 그렇죠 아예 팔고 처분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나도 이제 그리고 또 외롭잖아요 혼자 사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 외롭습니다 아직 남아둬라 요즘 뭐 메이트 구해드릴까요 품메이트 그래서 꼭 이제 할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살기도 해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버짓이 좀 부족한 경우에 아파트까지 살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큰 주택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그런 큰 주택에는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지하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실이 아니라 지하 가면 방도 한두 개 있고 작은 주방도 있어요 그런 집이 있다면 거기에 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젊은 부부들 들어가서 아이 낳고 살다가 또 아이가 또 막 둘 셋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넓은 집으로 이제 세 들어 살고 근데 이제 약간 나이 든 그런 노인분들은 혼자서 있으면 외롭긴 할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모여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입이 적거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면 모기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체 수입 들어오는 거에서 모기지를 내고 어떤 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커지면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그럼 뭐 401k에 돈도 얼마 안 남아있지 저축 한 것도 없지 그러면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진다면 이제 세를 받아야죠 아니면 내가 들어가든지 지금 미국에서 노인 가구의 절반이 소득의 50%를 주택에 쓰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의식주만 나가겠어요 의료비용 나가잖아요 보험 이런 걸로 굉장히 비용이 나가는 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웰빙이 안 돼요 그리고 외롭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이런 경우가 있죠 사진 한번 보면 이거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지금 왼쪽이 세입자 오른쪽이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약간 집주인 느낌이다 포스가 근데 이 세입자 할머니도 사실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육인가 하여튼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집 처분하고 세를 구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식사 당번 정하고 같이 산책하고 좋습니다 하는 인터뷰 사진이고 요거는 이 사진은 오른쪽에 망원경 들고 있는 분이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예전에 어디 대학교 부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같이 살게 된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할머니인데 이분은 공짜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집에 그 대신 나를 좀 돌봐줘 그렇죠 대신에 주인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또 도움을 주기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 주기 요 두 가지 조건이 계약서 대신으로 했대요 야 저것도 합리적이네 어차피 누군가 필요한데 저거 우리 앞으로 저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안 대표님이랑 저랑 나이가 85세 90세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데 그때는 젊은이가 너무 없어서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동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살 어린 사람이 나 돌봐주다가 나는 먼저 가고 그분은 또 한 5살 어린 멀리서 보면 똑같이 노인인 서로 돌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화면 한 번 더 보시면 은퇴 세대들에게 세입자를 구해주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다 얼굴로 가려놓긴 했는데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거든요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들어와서 살 사람 한 달에 뭐 1000달러야 725달러야 그러니까 와서 사라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허용하지 않고 하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쫙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같이 살 사람 그리고 내가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이거를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차감이 가능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같이 살면 젊었을 때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평하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원숙해져서 서로 그냥 잘 맞춰서 이렇게 살까요? 이게 되게 의외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나 혼자 살고 싶고 나이 들면 그래도 같이 살고 싶죠 가족이 아니고 생판 남이어도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거는 점점 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진짜 필요할 때가 오죠 당연히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그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예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금전이 생기면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네 이게 미국에서 되게 의외였던 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통 지금 제가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금전적인 이유가 많았잖아요 금전적인 이유보다 더 강했던 게 심리적인 외로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죠 혼자 그래야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쓰러지거나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고독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무섭대요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면 진짜 아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린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혼자 못 자고 갑자기 일어나서 울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에도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차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하고 젊은 청년을 매칭을 해줘요 청년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집에 거주를 하면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네 그래서 청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잔심부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집안일 조금 도와주던지 그런 조건으로 월세를 매우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정도까지 그거는 약간의 노인복지와 청년 주거복지를 같이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그 지인의 프랑스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강아지 산책을 해준대요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 소소하게 돕는데 거의 무료로 살고 있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무료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또 그러는 거였는데 대가족이 원래 요즘 워낙 가족들끼리는 싫고 남남끼리는 사고 싶고 참 이상하네 가족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게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이야 그게 사실은 갑자기? 갑자기 결혼하지 마 그런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미국 얘기로 넘어가면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홈쉐어링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이 프로님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집 처분하고 아파트나 콘도 들어가면 되잖아 요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잖아요 싸게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렇죠. 모기지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굉장히 매우 낮은 금리일 텐데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다른 집을 사버리면 완전 새로운 지금 금리가 되는군요 7%대 대출 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큰 집에 살고 젊은 부부나 이런 다른 싱글 노인들이 그 집 셋방에 사는 형태가 가능한 거는 미국에 일단 단독 주택이 매우 많아요 단독 주택의 주택 형태에서 단독 주택의 비중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주마다 법이 다른데 생각보다 많은 주에서 그 익스클로셔너리 저닝러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 제외구역법 이런 법을 가진 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정 지역에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 동네의 60% 혹은 뭐 아니면 80%는 무조건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제1종 전용 주거지 다가구 주택은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의 기원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화재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색인종을 배척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요 이 법이 그게 유색인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색 흑인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해서 흑인들이 없는 동네를 만들어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흑인들이 들어왔을 때 작은 집을 짓지 않고 큰 집만 이 동네는 대지 150평 이하로는 지으면 안 돼 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뭐 도시 인근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흑인들 유색인종을 배척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 법들이 남아있으면 큰 집만 남아있겠군요 그러니까 작은 집 못 지니까 큰 집만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비싸겠죠 큰 집은 비싸고 적은 수의 주택만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불균형이 되면서 주택 공급 어려워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택용으로 지정된 토지의 75%는 마당이 있는 개인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있어요 제한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한 것과 주택 가격 상승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아 집값이 이런 법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 바보들아 하면서 그런 연구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이 미국에서는 집값을 올린 법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2021년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도 이 저닝러가 있는데 이 러에 따른 집값 상승폭이 주택 한 채당 4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면 거의 한 채당 5억 5천 이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높은 집도 짓고 좁은 집도 짓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법이 없었다면 그만큼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을 텐데 이런 법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야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공급이 제한이 되니까 이 표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지도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제외구역법이 있는 저닝러가 있는 주들의 주요 도시에 있는 주택 분포예요 핑크색이 단독주택 푸른색이 기타 주택들이거든요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 보시면 주거용지의 15%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보면 여기 거의 94%가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산호세는 지금 미개발 토지 빨리 개발해서 새로 공급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가 2022년 1월에 이 SB9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홈 액트,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소유자가 추가 비용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기존 부지를 쪼개가지고 새 주택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하지만 쪼개도 너무 많이는 안 되고 4유닛은 넘어가지 않게 이런 건데 이 그림이거든요 집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앞마당이 이렇게 넓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팔아서 여기 집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업이 이 동네에 나왔냐면 이건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좋아 내가 그러면 우리 집이 마당이 넓으니까 한번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고 여기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할게요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5천 달러를 현금 선불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부지 허가가 되고 이제 땅이 팔려야 돼요 주택 그 지역의 주택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쪼개기네 쪼개기 그래서 그렇게 부지가 허가 되고 땅이 팔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최대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쪼개기 쪼개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파트너들이 협력을 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이나 그 펜스 같은 울타리는 이제 서비스로 해준다 해준다 저런 집이 너무 딱 붙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옆에 이왕이면 내가 좀 돈도 벌고 이웃도 옆에 생기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하면 정보 허가 따로 받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설 업체에 컨택 해야 되죠 리얼터 컨택 해야 되죠 근데 이 업체는 그냥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내 집에 대한 소유나 걸리는 변함이 없으면서 이런 주택 위기도 돕고 이야 재밌네 일석이조가 되는 어쨌든 지금 몇 년 전부터 원래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붐메이트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요즘에는 그걸 중개해 주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 미국도 노인이 가진 큰 집이 문제군요 이사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미국에 있는 타운들 보면 거주 지역 보면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데 쫙 있는데 거기다 한 군데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애매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집들만 있으니까 다 큰 집들만 있고 그리고 시골은 아파트 같은 걸 지어도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 시골에 아파트 짓는 건 아파트 진짜 약간 까니 보는 아파트에 돈 없는 이민자들이 있나 사는 그런 특히 저어닝을 해놓으니까 비싼 동네는 계속 비싸죠 약간 그런 홈스테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저도 홈스테이 해봤거든요 홈스테이 할 때 저는 할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백인 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도 방이 많아가지고 저 포함해서 한 네다섯 명이 살았거든요 아침이랑 저녁은 해놓으세요 할아버지가? 네 그럼 각자 알아서 먹고 먹고 하숙 친거네? 하숙이지 하숙 하숙이죠 만나긴 만납니까 한 번씩? 만나긴 만나죠 왔다갔다 하다가 아침 저녁 해주니까 근데 뭐 거의 뭐 있는 듯 없는 듯 살거나 밥 먹을 때 만나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만 사는 특히 노인들이 이혼하고 노년이 황혼 이혼 또 자녀들 다 가면 터뭇인 집들이 많을 텐데 도심에 특히 출퇴원이 좋은데 그 집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그거 사실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고 노인들은 외곽으로 좀 빠져줘야 되는데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매길 때 10년 이상 고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양도세 그거를 줄이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니까 주식을 샀으면 몇 년 이상 배당을 받아야지 된다는 이런 규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왜 굳이 거기서 살아야 살면 정이고 그 집 세주면 불의고 무슨 컨셉입니까? 남들이 살 기회를 뺏었어 아니 내가 여기서 살면 다른 집이 빌 거고 내가 저 집 가면 이 집이 빌 건데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닌데 굳이 내가 산 집에 반드시 거주까지 해야 착한 국민 남 세주면 나쁜 국민이면 쇠를 누가 주려고 그걸 그러니 이제 다들 출퇴근할 일 없는 분들은 역세권의 도심에서 살고 출퇴근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매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 시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 한 번은 하는구나 역시 완전 설득됐어 설득됐어 그렇게 단기간에 이상한 밥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미국에 요즘 그런 변화들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화나는 이야기 하나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니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요거 요거는 저도 화내고 이 프로님이랑 싸울 것 같아가지고 왜요? 뭔데요? 사실 이 기사는 그닥 내키지는 않지만 고용주인 이 프로님이 이걸 한번 구지구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이코노미스트의 좋은 재미있는 기사가 났길래 꾸역꾸역해오긴 했는데 주문 발주 제가 토스해드린 기사입니다 네 뭔데요? 그래서 내가 요기사의 내용을 좀 알아요 중간에 끼어들어도 양해해 주시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거든요 제목이 모성애가 여성 보수에 타격을 입히는가? 도발적인 제목인데 도발적이죠 이제 기사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지금 소개된 연구 중에 두 개의 연구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적어도 엄마가 됐다고 장기적으로 수입이 줄고 엄마라서 경력이 단절되고 그렇지 않더라 스칸디나비아는? 그렇진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이 엄마가 되면 경력 단절되기도 하고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육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덴마크에서 부모가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 첫 해 엄마 급여는 3분의 1이 줄었고 근로시간은 5분의 1로 급감했는데 아빠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지더라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는 엄마 아빠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라 근데 이거를 덴마크만 그럴까 하고 134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다 비슷하더라 그런 결과를 보였대요 이거예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 급여가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일어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 그게 이유가 뭐냐 1번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력 공백으로 인해서 여성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번 그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여성이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되면 기본적으로 모성 마더후드가 생겨서 회사 일은 뒷전이야 좀 등한시하더라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투입의 문제야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야 이게 2번 과정 3번 과정은 약간 좀 노골적인 과정인데 출산을 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이 떨어질 무렵에 출산을 하더라 그럴 수 있죠 내가 자꾸 이상하게 월급 깎고 이러니까 나는 회사 다녀봐요 출산이 나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이 세 가지 가정 중에 뭐가 맞겠냐 그걸 연구를 했다는 근데 지금 이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들어보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서 입증하느냐는 어렵지 어렵거든요 내가 정말 일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지 단순히 무엇 때문인지 이거는 인과관계를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입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온 꽤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생각할 수도 있네라는 게 박사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이를 아이가 생기기는 해요 아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안 하는 체외수정 대리모를 통해서 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거면 모성애가 좀 적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임신과 출산이란 과정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입양이랑 똑같이 아이는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급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엄마가 돼서가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어떤 과정 때문인 건지 공백이 있어서 내가 그 공백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빼보자 그렇지 그래서 체외수정 대리모를 통해서 애만 생겼어 애만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나도 이 기사 읽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참 대리모 체외수정을 통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사실상 입양이잖아요 그죠 물론 내 유전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다 임신에 성공하지 않는다고 여성 100명을 해보면 50명은 어우 성공해서 애가 생기고 50명은 실패해요 그럼 둘을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중차분법 그렇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엄마가 돼서 마더우드 마더우드가 생긴 거고 똑같은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여전히 엄마가 안 생겨서 엄마가 안 되니까 그냥 마더우드가 모성이 없는 거지 엄마가 아니야 그럴 때 이 두 여성들의 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하면 훌륭한 케이스네 그렇죠 그래서 A그룹은 이제 엄마가 된 그럼 여기는 어쨌든 회사도 모르잖아요 애기를 낳는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B는 실패한 A와 B를 비교를 했더니 엄마가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체외 수정을 해서 엄마가 된 여성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의 한 22%는 감소를 하더래요 출산휴가 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단 애가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봤더니 A와 B군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불이익이 없더라 심지어 약 15년 후쯤 보니까 체외 수정에서 실패해서 끝까지 아이가 없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A군이 더 높은 소득을 갖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소득 하락을 메꾸는 금액보다 더 많이 벌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실제로 만약에 그 소득 하락이 장기적인 소득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출산 임신 그러니까 만약에 과정에서 경력 단절 그 경력 단절 그거라는 뜻이네요 모성에 따른 차별이는 아니다 아니가 여자는 결혼해서 애 생기면 회사는 뒷전이야 그건 아니라는 뜻이네 그건 아니라는 뜻이네 똑같은 여성이 결혼해서 애가 안 생겼고 결혼해서 애가 생겼는데 둘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임신 출산 과정만 생략하고 갔더니 그건 괜찮더라 그럼 모성에는 오히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지역에서 엄마들한테 실험을 한 건데 그 동네 엄마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동네 엄마들이 훨씬 더 나은 애 낳고 난 다음은 왜 생각 안 해요 애 낳고 난 다음에도 애 육아를 하듯이 양육과 보육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동네가 훨씬 보육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양육으로 인한 페널티는 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면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이 생략되면 그러니까 탁 드러내는 경력 단절은 없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약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여성으로부터 이렇게 뾱 하나 뽑고 남편이세요? 남편으로부터 뾱 하나 뽑고 딱 해가지고 아기가 시험관에서 잘 자라서 어이구 아기 낳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여성들의 생산성 차별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애는 아침부터 말로 여자가 보겠지 주로 그리고 유치원도 여성이 손잡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니 그리고 뭐 스칸디나비아 뿐 아니라 한국도 그 애 보면 기저귀도 갈고 남자도 다 합니다 출산과 출산을 못하는 거지 나머지 육아는 같이 하는 거죠 물론 좀 덜하다 뿐이지만 9대1로 덜하죠 9대1 솔직히 그렇게는 합니다만 안 하는 거지 옆집 남자 막내가 잘하는 거지 제가 이러니까 때릴 수도 있다고 때릴 수도 있다고 어쨌든 9대1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는 약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막 압박을 준 건 아니지만 네가 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당연히 모성애 있고 부성애 똑같이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이 모성애가 강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 받는 페널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 출산의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몸이 진짜 아파지긴 하니까 근데 양육도 사실 저는 따져봐야 되는데 요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럼 상관없으니까 그럼 출산 더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출산 과정의 공백이 이거는 큰 거니까 그거를 잘 케어해야 된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진짜 그 공백이 경력이 단절된다는 그 시기가 매우 결정적이라는 뜻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힘들 육아 때문에 뭔가 좀 힘들고 회사 생활을 조금 짧게 하거나 내가 다른 게 신경 써야 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있겠으나 단절만큼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임신만 안 하고 출산만 하면 엄마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닌 여성에 비해서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 몸은 속빈 강정이 되더라 힘들어 힘들어서 물론 힘들지 물론 힘들지 라는 어소장의 물론 힘들죠 근데 이 연구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연구를 잘했네 그렇지 우연히 체외수정하는 여성들을 모아놓고 성공한 그룹과 실패해서 아이가 없는 그룹 매우 비슷한 환경이에요 환경이니까 그렇죠 이중차분법 이렇게 똑같은 조건인데 근데 여기서 이 프로가 논문 지도교수라면 뭘 지적하시겠습니까 1번 이 결과로서 급여 차이는 별로 없고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여성이 약간 더 높아지기도 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유는 있어요 이 체외수정이 이쪽은 그룹은 자꾸 실패하잖아 스트레스 받아 체외수정까지 시도한 여성이라면 매우 아이를 갖고 싶은 살이 있는데 실패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다 계속 집중이 안 돼 여기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거니까 이건 오히려 잘 되는 여긴 행복하고 그런 결과다 그게 추가적인 연구에 써있긴 했어요 아 그렇죠 이후에 있다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그렇기도 하고 이 프로는 공감 안 가지만 이 연구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담가 보니까 똑같이 100명의 여성이 체외수정을 시도하더라도 그 체외수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또 신경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라서 성공하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좀 더 스마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여성 100명 중에 좀 스마트한 50명이 체외수정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스마트한 거랑 체외수정 성공한 거랑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 뭐 이런 거 당당한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런 룰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잘 따른 룰을 잘 따른 사람이 체외수정에서 성공한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아 뭐 그런 룰을 잘 따른 사람 약 제 시간에 꼭 잘 먹어 뭐 그런 컨셉으로 그런 정신 상태가 회사 생활에도 딱 해야 되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왜 이 기사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재밌어서 이 케이스를 비교했다는 게 딱 비교했다는 게 그 케이스는 굉장히 저도 와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여성이 되면 모성애든 뭐든 삶의 우선순위에 가정이가 있고 회사일이 뒤로가 있어서 뭐든지 야근하라고 하면 야근도 안 하고 일 좀 하라고 해도 일도 안 하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회사에서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먼저 목표가 되면 항상 이런 충돌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편견을 깨뜨려주는 그런 거는 아니다 모르죠 요즘 저희가 경제학 논문들 좀 보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이런 실험에 그래서 이건 재밌다 재밌네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왜 맘에 안 들었지 나는 맘에 드는데 그렇지요 뭐 그럼 여성도 뭐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나오란 얘기냐 괜찮아 그거 이거 지금 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거여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싫다 이 소식 전하기 싫다 그런 거는 아닌데 출산 육아가 여성들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은 드네요 특히 직장인으로서는 맞습니다 출산 육아라는 단절이 매우 힘들겠구나 조금 더 길어지면 제가 울 것 같거든요 서러움에 북받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엄마 아빠 화이팅이라는 거 야 재밌네 이런 연구를 했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봐봐요 남의 일이니까 재밌지 본인 일이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고 싫고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워킹댄트 화이팅 저도 뭐 배임죄 이런 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어혜진이었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죠 어혜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